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리구의 코드번호는 251270입니다. NC소프트 주총이랑은 좀 다르게 넷마블 주총에서는 굉장히 좀 화기회의했다고 합니다. 화기회의. 화기회의. 화기회의했던 그 이유들을 한번 기사가 좀 나와서 오늘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NC와 달라. 화기회의했다는 넷마블 주총. 왜? 확률은 아이템, 비판, 질이 이어졌다.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확률 공개를 할 것이다. 문제 개선할 의지가 있더라. 원하는 답변에 근접을 했다. 뭐 이런 거 확률은 아이템이 이슈가 좀 크긴 했지만 뭐랄까 그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넷마블 측 발언에 빌리자면 현장 분위기에서 화기회의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2%나 되는 점을 짚은 등 최소한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회사의 자율 규제와 무관하게 이미 유럽뿐만 아니라 인첸트 포함해서 광범위한 확률을 공개해왔다. 내부 전수조사도 이미 다 마친 상태다. 간접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할 것이다.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렇죠. 자체 IP 강화를 통해 개발력이 강화되면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자체 IP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회사는 자체 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넷마블블이 대비를 잘했다.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극세적인 반응을 보였고 원론적 답변도 있었으나 성인을 보이는 등 나름 원하는 답변에 근접하게 줬다. 2021년 기대작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제2의 나라 마블피처 레볼루션 세븐 나잇츠 레볼루션을 언급하고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 간 연동 그러니까 세븐 나잇츠 2 레볼루션 이런 부문에서 플랫폼끼리 또 연동을 하는 그런 개발 전략도 아니면은 이게 그 뭐냐 닌텐도 라든가 그런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한 그런 게임 서비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겠죠. 코웨이와의 IT 협업을 지속해 서비스 고도와 혁신 상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코웨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븐 나잇츠 2 A3 7개의 대제 등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다. 2021년도에도 제2의 나라 마블피처 레볼루션 세븐 나잇츠 레볼루션과 같은 기대작 출시가 함께 크로스 플랫폼 개발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좀 보니까 지금 이제 기대작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신작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주가가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제외하고라도 신작들이 아직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주목을 당분간 좀 해보자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넷마블의 이제 방향성 이 회사가 얘기를 하는 그럼 이제 모멘텀 자기들의 방향성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나쁘진 않은 부분들 같아요. 주가가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체 IP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출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봤다가 지금은 좀 반등세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 61선을 장기평선들이랑 61선을 좀 뚫어줘야 61선이 상단부분 그리고 5일선이 다시 장기평선 그리고 11선이 61선 장기평선을 뚫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를 좀 뚫어줘야 당분간 좀 뚫어줘야 2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2평선들이 차례대로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움직임인 거죠. 자 여기 장기평선은 살짝 이탈하는 부분들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정배열을 좀 만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정배열을 좀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배열을 만드는 흐름들을 주가가 일단은 여기를 뚫어주고 상단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이 부분에 좀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제 나와줄지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이 좀 공개가 되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자료들, 뭐 이런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주총 흐름들, 주총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볼 때 최소한 나쁜 흐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제가 봤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앞으로도 이 넷마블이라는 기업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부분들, 사업의 플러스, 콘텐츠, 그런 뭐 크로스 플랫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해외 매출도 그렇고 국내를 떠나서 해외 매출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뭔가 요지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구나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주가가 이전에는 좀 많이 높았었죠. 지금이 2020년도 주가를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 EPS가 3,647원, 그렇게 되면 PR이 34배까지 좀 낮아졌죠. 이전에는 뭐 여기서 100배까지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PR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슬슬 보여주지 않을까 2020년도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이 부분들이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장기평선들이랑 62선이랑 딱 만나는 구간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크로스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를 포인트로 보면서 다음 주 주가 움직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회 같은 경우에서 뉴욕증시, 미국증시, 글로벌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구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에스티어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효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머니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또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승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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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